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그만한 제품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정탄용 가스식 수류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40맥스라는 유탄 발사기 수정탄용 유탄 발사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때 같이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테스트 영상을 찍고 제가 이 제품이 과연 구매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작동 방식은 이 앞에 있는 이 구멍에 수정탄 또는 비비탄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비비탄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비비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홈이 있어요 고리 홈에 요런 식의 고무줄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고무줄 상관없습니다 노란색 고무줄도 되고 다이소 가서 파는 여러 가지 고무줄 고무줄을 꼽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듯이 요런 식으로 고무줄을 여기에 튕구게 되면은 비비탄이나 수정탄이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고무줄 같은 경우는 여분으로 좀 많이 사놓으세요 금방 끊어지거나 파손이 되어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고무줄을 벌써 잃어버려가지고 터졌죠 잃어버렸다기 보다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무줄 머리끈도 됩니다 집에 있는 머리끈도 되니까 고런 것을 이렇게 넣고 하면은 이 비비탄이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요 상단에 요 부분을 통해서 가스를 넣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비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센 퍼포디노 파워업가스 하하이트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방법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렇게 가스를 넣고 비비탄을 넣고 요 상단에 있는 핀을 뽑고 요 상태에서 던져서 충격을 주면은 비비탄이 터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부 요기 우리가 충격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하부가 많이 찍히겠죠 이 부분은 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파손에 조금 더 강하다는 느낌 그리고 상부 이 부분의 모서리도 많이 찍히게 되겠죠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지만 조금 좀 센 느낌 예전에 나오던 우리가 이제 나오던 이런 가스식 수류탄에 비해서 좀 더 센 느낌 그리고 실제로 조금 센 가스를 넣었을 때 비비탄이 퍼지는 느낌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게임에서 상대방을 전사시키기에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비비탄은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한 150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불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이 너무 약하게 되거나 특정 부위에 충격을 가했을 때 터지지 않는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충격이 어느 정도 강하게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바닥이 모래사장이라든지 자갈밭일 때 정확하게 강하게 이렇게 충격이 가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 문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한두 번씩 열 번 던지면 한두 번씩 불발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야외에서 터뜨리는 테스트를 대략 한 20번에서 한 30번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제품이 이 벨브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 수리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추천 여부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4만 5천원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에 이런 수류탄,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류탄 게임에 쓰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나와있던 가스식 수류탄 예전에 토네이도 시리즈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좀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피탄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수정탄용이기 때문에 이 구멍이 넓어서 비비탄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고무줄을 조금 한 두 겹, 세 겹 이렇게 감아서 사용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이 핀을 쓰고 나서 핀을 넣는 방인데 이거를 새끼손가락으로 꾹 눌러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눌러줘야 돼요 눌러서 이렇게 핀을 거는 방식인데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헐렁헐렁 잘 빠져가지고 헐렁헐렁한 것보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 조금 분실의 우려가 적기는 해요 적기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장단점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빡빡한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단점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하부, 아랫부분과 상부 핀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지는데 강한 내구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재TV에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을 뛰는 유저라든지 CQB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들 그리고 수류탄이 허용되는 서바이벌 팀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한 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복도라든지 CQB에서 상대방을 상당히 제압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유용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알리익스프레스 파는 제품들 중에서 아 이것도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이라든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